안녕하세요 여러분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!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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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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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trou꺽에 넣지 않았어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코코카콜라 닭다리 달콤하고 엄청esen 초콜릿 달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배낮은 생각보다 넉넉한 맛이에요 Planja 새콤달콤 연어 Case 더 맛있네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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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과 소스는 아주 맛있어요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요 계란은 간장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계란은 가락국수 계란은 가락국수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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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소스는 처음 먹어도 맛있네요 바삭바삭 달콤한 딸기 딸기 쫄깃쫄깃 쫄깃쫄깃 쭈깃쭈깃 쭈깃쭈깃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